안녕하세요 홍준입니다. 제가 카메라를 켜는 이유는 이게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에디팅이분들이 작업 비하인드를 궁금해 해주셔서 이제 성화랑 전기알범에 둘이서 유닛 곡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이제 제가 맡아서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성화랑 굉장히 오랜 대화 끝에 이제 작업을 할 방향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과정을 이제 성화랑 같이 랩하고 노래하고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짧게나마 조금씩이라도 찍어서 나중에 이렇게 좀 엮으면 팬분들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찍어보려고 켰습니다. 성화가 굉장히 강렬한 힙합곡을 하고 싶다고 처음에 제안을 줬고 어쿠스틱한 힙합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성화가 이제 콘서트 때 멋있는 강렬한 곡을 해보고 싶다 응원해줘서 저도 멋있을 것 같아가지고 작업을 시작했고 작업 방향은 힙합 제가 힙합곡을 사실 그렇게 많이 듣진 않는데 두 마리의 토끼를 좀 잠고 싶어가지고 듣기에도 신나는 지금 콘서트장에 오면 더 신나는 그런 힙합곡을 만들고 싶어서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트렌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사운드랑 음악을 좀 결합을 할 생각이고 콘서트 때는 가능하면 좀 이제 음원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정제된 사운드를 사용하고 콘서트 때 가능하면 막 편곡을 했을 때 멋있을 만한 그런 곡을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 참고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다운 씨 활동 중이라서 작업실은 못 가고 연습실에서 막 시간을 보여줄 수 없나? 새벽 3시 2분이고요 회원 메이크업 받기 전에 잠깐 한번 켜봤어요. 안녕하세요. 그때 이제 마지막 작업하고 활동을 하면서 며칠이 지났고요. 저는 지금 이제 오랜만에 작업실에서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여기 시간을 보시면 6월 25일 1일 2시 53분이고요. 아직 활동 중이지만 사실 시간이 많진 않아서 앨범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도 작업을 하러 왔고요. 작업을 좀 하다가 아 맞다 나 이거 비하인드를 계속 찍기로 했지? 약간 이런 지금 좀 뒤늦게 킨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도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뭔가 많은 설명 없이 작업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좀 옆에서 찍는 게 낫나? 오케이. 어느 각도를 후 차차차차차차차 그립톡이 이럴 때 참 좋아요. 어디 각도에서도 찍을 수 있어가지고 어? 아니네. 오케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걸 작업하는 동시에 저희 친형 로그 BGM으로 잠깐 썼던 트루 머니 이거 썼나 형이? 형이 보여줘요. 아 이거 나왔네. 아 이거 나왔네. 좀 불과 가사 작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안 풀리면 가사 쓰고 가사가 조금 잘 안 써지면 이거 다시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런 카메라 켜놓고 작업하는 거 진짜 오랜만에 해서 너무 어색하다. 너무 멋있는데? 자꾸 있으니까 보게 되네. 이제 트랙 어서 쓰고 멜로디 판라인을 조금 써보려고 иф 니 toca muita 진짜 히트 험 히트 험 히트 험 택 험 험 험 험 험 Door 이제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가야 돼요. 떨나요. 숙소로. 배가 떴습니다. 배는 중천에 떴고요. 저는 이제 집을 가야 됩니다. 저는 이제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래 작업하던 것을 계속 모니터를 하다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무드는 비슷한데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싶어서 새로 이제 트랙을 시작했고 올리브 페페러니 올라온 형과 전화로 회의를 살짝 하고 형들이 작업을 좀 해주셔서 먼저 그 스케치를 받아서 제가 이제 좀 수정해서 디벨롭을 하고 기존에 제가 작업하던 거에서 괜찮은 소스들을 가져와서 형들이 작업한 소스에 조금 묻혀보려고 하고요. 오늘 작업실에서 인사드리는 홍중입니다. 오늘도 작업실에서 인사드리는 홍중입니다. 작업을 하러 왔는데 한참 하다가 까먹고 지금 이제 킵니다. 지금은 그때 세븐트랙 작업한 거에 훅을 짜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인사드리는 홍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인사드리는 홍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인사드리는 홍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는 홍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는 홍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는 홍중입니다. 유니콘의 가사 유니콘의 가사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온 홍중이의 작업실 정규앨범 다른 곡들의 가사를 마저 쓰다가 오랜만에 유니콘의 가사 몇 개월 더 해보고 싶어서 근데 원래 저는 성격이 좀 그래요 어 이걸로 하면 되겠다 해놓고도 계속하는 성격이라 계속 며칠 동안 녹음해놓은 걸 들으면서 계속 아 다시 뭔가 더 하고 싶다 계속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we go wish we go wish we go wish we go wish 네 저는 이제 작업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앨범 자켓 촬영이 있는 날이에요 내일 아니다 이따가 그 3시간 뒤에 씻고 조금 자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파이팅! 자켓 촬영도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홍중이의 작업실입니다 이게 이렇게 찍어서 나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생각날 때마다 찍고 있긴 해요 오늘은 오랜만에 새벽이 아니고 오전 9시 12분 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작업했던 곡들 중에 제일까진 아닌데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곡인 것 같아요 유닛 곡이 또 처음이기도 하고 제가 평소에 뭔가 많이 이렇게 시도해보지 않던 장르를 지금 시도하는 거라서 래퍼지만 제가 힙합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시도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잘 나올 거예요 저는 항상 작업을 할 때 그런 생각을 갖고 해요 머리가 아플수록 잘 나온다 잘 나오려고 머리가 아픈 거야 이번 주에 어떻게든 끝낼 거예요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트랙은 지금 2절까지 나왔고 브릿지부터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하고 성화도 최근에 랩을 많이 만들어놨길래 가서 들어봤더니 평소에도 랩곡을 좋아하고 힙합을 또 좋아하는 친구라서 그런지 처음 가사 쓰고 처음 랩을 쓰는데도 결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기성 래퍼들처럼 유리한 면이 있더라고요 제 랩이랑 곡 분위기에 맞게 조금 정리만 좀 해서 성화가 녹음할 수 있게 제가 정리를 한다기보다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조금 같이 합쳐가지고 성화랑 좀 상의를 해서 전체적인 랩 구성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훅이 잘 나오면 그거 하고 성화 거 랩까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파이팅! 어차피 켜놔도 똑같은 그림을 반복할 테니까 일단 잠깐 끄고 가사를 후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켰는데요 제가 이 성화랑 둘이 유닛을 하기로 하서부터 좋은 컨셉? 뭔가 영감을 받을 만한 듀오 캐릭터를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영화고 애니메이션이고 책이고 상관없이 영감을 받을 만한 저희 둘의 이미지를 좀 구체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든지 뭐 주인공이라든지 그런 것들 찾고 있었는데 지금 작업을 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남성 두 분이 나와서 되게 재밌고 유쾌하고 멋있었던 캐릭터가 생각이 나서 갑자기 켰어요 이걸 어쨌든 노래가 나오고 비하인드를 보실 때 여기서 좀 영감을 받았다라고 출처를 밝히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애초에 성화랑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부터 어떤 주제를 풀까 했을 때 저는 계속 생각했던 게 제가 맞지라는 유닛 형이 또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계시고 저희 둘이 약간 좀 둘 다 형이지만 동생들한테는 되게 어떨 때는 되게 하찮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둘이 있으면 되게 유쾌하고 재밌다가 또 필요할 때는 굉장히 또 나름 카리스마도 있고 이런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런 뭔가 반전 매력을 보면 좀 멍청해 보이지만 우리 할 때는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의 가사를 풀어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되게 잘 어울리는 그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맨인 블랙이라고 맨인 블랙의 이제 주인공의 캐릭터 누가 누구 같고 누가 누구 같고 이렇게까지는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약간 유쾌함과 싸우고 뭐 이럴 때는 되게 진지한 두 캐릭터가 생각보다 좀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좋을 것 같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지나 풍기는 분위기 또 그 영화의 무드에서 좀 그런 좋은 무드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성아한테 카톡을 하나 보여 놨거든요 자냐? 이러고 좋아할 것 같아요 성아한테도 이 얘기를 해주고 성아한테 얘기해주면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요? 일단 실제로 무대에서 만약에 저희가 수트를 입어도 되게 멋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해가지고 엄청 강렬한 힙합곡을 하는데 둘이 수트를 딱 검은 수트를 딱 입고 나와가지고 하는 것도 되게 멋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다 이게 하나하나마다 마치 성아한테 컨펌을 받듯이 성아가 이거 좋아할까? 이 생각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번 유닛곡은 저도 좋고 성아도 정말 만족하는 곡을 하고 싶어서 행주이가 만들었으니까 좋아 이게 아니고 진짜 본인이 좋은 걸 하고 싶어서 수트 얘기하고만 이러면 좀 관심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블랙 수트에다가 성아 많이 그레이즈 띄고 싶다고 하면 그레이즈도 띄고 선글라스 딱 쓰고 나오면 될 것 같을 것 같아요 갑자기 재밌어졌어요 딱 한 시간 만에 진짜 재밌어졌어요 자 오늘도 찾아온 봉준이의 작업실입니다 오늘도 작업을 하러 가세요 녹음을 할 거예요 가이드를 할 겁니다 어제 이제 그 트랙팀 형들 작업실을 가서 그걸 못 찍었네 랩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가이드를 할 생각입니다 뜨야! 두 명 온다 바이오 위유맨 위카미 터져 버려 어떡해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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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봉중입니다 일단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꽤 오랫동안 정신이 없이 보내면서 틈틈이 계속 작업을 하다보니까 작업 로그를 못 켰어요 지금은 여기는 태국이고요 그래서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이렇게 다녀왔는데 사이사이 이제 작업하고 뭐 하면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랩 빼고 다 나왔습니다 계속 고민한 눈뜩 정리를 했고 마지막 브릿지 위에 벤주 되는 구간도 다 정리를 해서 이제 랩만 쓰면 돼요 성화가 랩을 많이 써서 이제 보내줬고 이제 그것도 같이 제꺼 랩하면서 같이 좀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잘 켜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따가 또 켜겠습니다 작업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성화의 랩을 수정하고 내일은 성화 같이 녹음을 할 거라서 가이드를 해서 주려고 왔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화이팅 퇴근 금세 흥 한 반응 emergency 반응이 터져던 마냥 운누하고 만약 와 와 와 와 입니다 열 다 양 яж 안 맞았다 딱 고지 않네 안 맞았다 딱 고지 안 먹었어 안 맞았다 딱 고지 안 먹었어 일단은 딱으로 발음 안 나고 약간 떡딱 살고 안 맞았다 딱 기억을 안 하는 게 나아 멋있을 것 같아 안 맞았다 안 맞았다 그 정도? 근데 밥을 일단 먹긴 해야 되는데 뭐였지? 저기 풀려버린 일을 알기로 했는데 목줄 풀어버리두다 뒤따라가는 포 규리포 와깜 조용한 놈이 제압미 바로 들어가면 되겠다 어떻게 할까? 목줄 풀어버리두다 뒤따라가는 포 규리포 와깜 조용한 놈이 제압미 이게 사실 댐핑은 있긴 할 것 같아 댐핑은 정보로 가장 침 침? 응, 투로 하는 거 아, 오늘 눈알고 루투 뱉어봐라 나쁘진 않은데 저기 미친 것 마냥이랑 약간 나이 맞긴 한데 투, 투, 투 베터 침 베터 투 베터만 하면 이해를 잘 못 할 것 같긴 해 설명이 조금 있으면 좋을 텐데 뒤에 오늘 눈알고 루투 베터 와아 참 나 침 베터 아니 뭐 상관없는 거 같아 너가 주문한 문제인데 지금 어, 빨리 왔네 밥을 먹자 밥을 먹고 딱 시작해 밥을 먹고 오겠습니다 녹음 시작! 아, 매워 밥을 먹었어요 안 먹었다 딱 좋아 내가 방음 테스트를 해봤는데 잘 안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해? 원래 작품 웨이 웨이 이 톤으로 잡았거든 어 너가 잡은 톤으로 웨이 웨이 엠엔 디즈 렛 엘러지 일단 잡은 톤으로 아니 너 일단은 너가 그냥 진짜 편하게 하면 돼 이거는 어차피 한 번 느낌 보는 거니까 편하게 해서 완성을 딱 한 번 해보자 가보자고 봉투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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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직 소리 안 들고 가잖아 응 보자어 아, 큐브에서 막 배워야 되는데 묵가 가는 거 할래 배울 시간 없어 요즘에는 인터넷에 침이 다 나와 오케이 들려? 나는 이렇게 호텔에서 녹음했을 때 한 쪽 빼고 아 내가 모의 다 안 들리게 하고 하거든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어 아 웨이 웨이 암에 디즈 렛 엘러지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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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소리가 안 들어요 자 말해볼래? 웨이 웨이 자 아 너 이거 안 켰다 에이 아 에 웨이 웨이 암에 디즈 렛 엘러지 안 맞아 겸스 들어볼래? 응 웨이 웨이 암에 디즈 렛 엘러지 안 맞아 지금 보다 조금 더 편하게 해도 될 것 같아 더 편하게? 어 그리고 할 거면은 더 낮 웨이 웨이 아니 음을 낮추지 말고 톤 해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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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에 디즈 렛 엘러지 어 그렇게 웨이 웨이 암에 디즈 렛 엘러지 안 맞아 들어 올려? 확신이 안 써? 응 더 세게 해도 되겠다 완전 세게? 아 지금 너무 약한 것 같아 힘이 좀 빠진 느낌 웨이 웨이 암에 디즈 렛 엘러지 웨이 웨이 모르겠어 어 느낌은 좋은데 이 톤으로 이 느낌인데 여기서 저음 대음을 조금 더 줘도 좋아 웨이 웨이 여기까지 왔잖아 웨이 웨이 암에 디즈 렛 엘러지 오케이 그리고 조금 더 너 아직 경직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조금 더 편하게 평소에 막 우려방에서 랩 할 때처럼 웨이 웨이 암에 디즈 렛 엘러지 약간 예 웨이 웨이 암에 디즈 렛 엘러지 암 맞았다 어 그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더 낮아도 나면 괜찮을 것 같을까 웨이 캐릭터 아예 살리려면 확실히 암아티즈를 암어티즈로 해줘 암어티즈 암어티즈 아 나 이거는 그렇게 들렸으면 좋겠어 암 아이머티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웨이 웨이 암어티즈 렛 엘러지 암 맞았다 웨이 웨이 암어티즈 렛 엘러지 암 맞았다 어 나쁘지 않아 지금 전체적인 이 톤 느낌 좋아 오케이 어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좀 시크하게 들어가기는 해야 돼 아예 첫 박에 액센트 주지 마 웨이 여기 그 이 그 힘으로 주지 말고 톤으로 그냥 멋있게 들어가는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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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아티즈 렛 엘러지 그냥 그렇게 해봐 오케이 멋있을 것 같아 웨이 웨이 암아티즈 렛 엘러지 암 맞았다 어 오오 굉장히 같은데?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아니 너가 너가 좋아야 돼 이 느낌이 살짝 앞에서부터 들어봐 그럼 더 판단이 쉬울 거야 좋아? 지금 이 느낌 멋있는 것 같아 여기 이 플로우에서는 이 정도 저음이 나와야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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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음을 낮춘 게 아니냐 몰랐지 음은 이 정도가 지금 제일 밑이야 더 내려가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그냥 잘 씹어주면 될 것 같아. 지금 톤도 좋아. 엘러지로 할까? 엘러지. 약간 중간? 엘러지. 엘러지. 웨이 웨이 아마티즈 라 앨러지. 안 맞았다. 이거 한 번 줘봐. 엘러지. 이거 알러지. 이렇게 올리지 말자. 엘러지. 엘러지. 어 이걸로 가죽해. 왜냐면 톤이 낮아지니까 이게 너한테는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웨이 웨이 아마티즈 라 앨러지. 안 맞았다. 살짝 급한 느낌이 있지. 지만 잘 찍어보자. 지만. 엘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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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잡은 듯이. 더 연기해볼래? 한 번? 내가 주는 디렉트는 딱 그것만 포인트 주고 나머지는 너가 계속 재밌게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익살스러운 가사니까 너가 잘해봐. 웨이 웨이 아마티즈 라 앨러지. 안 맞았다. 오케이. 어 앨러지 여기 좋다. 너 지금 그 아까 이거 너가 들어봐. 아까 한 거랑 지금 한 거. 약간 그 텐션에서부터 나 랩한다 이거랑 차이가 있어. 지금 바뀐 게 랩을 좀 많이 해본 유려한 느낌이 있어서. 레이베이스는 아까 밖에. 원래 게 좋지. 원래 게 좋지. 음 뜯는 걸 잡는 거 있어. 약간 지금 샷 빼긴 해. 네. 톤이 너가 어색한 톤이니까 충분히 볼 수 있어. 한 번 들어봅. 뒤에 가볼게. 예예 버럭 스테이지 나 시너지 반응에 터질 듯. 지금 또 다시 구걸 찍고 왔다라고 해. 반응에 터질 듯. 두. 두. 지금 들어보니까 너 지금 이 톤이 받침을 하면 안 되는 톤인 것 같아. 예예 버럭 스테이지 나 시너지. 반응에 터질 듯. 뭐냐. 두. 어 막. 그러니까 이게 두. 약간 두 정도로.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본 녹음을 하러 왔고. 성화는 그저께 녹음을 했는데 못 찍었어요. 그 극박한 상황에서 녹음을 해서.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타이트하게 드리기를 해가지고. 오늘 저는 혼자 녹음을 하러 왔습니다. 정말 잘하면 돼요. 성화는 너무 잘했거든요. 레츠고. 형님. 우리 할 수 있겠죠? 이거 형. 이거랑 뒤쪽이랑 오버랩 들어갈 거거든요. 가이드 한 번만 다시 들어갈까요? 오케이 오케이. 해볼게요. we stop from here. fall on your wave. 눈깔 새 깔아 끼어린 무대 위. yeah. 숨 쉬듯 까모래. yeah. 중간을 못하지. yeah. 까놓고 솔직히 정생은 아냐. 가만히 난 못샘. 형. 지금 뭐 있어요? 더 더 과하게 할까요? 그 저기 가성이 들어갔다가 들어가는 게 나요? 아니면 그냥 we stop from, we stop from here. 가성 무조건 들어가야 돼? 오케이 그게 포인트. 더 과하게 해볼까요? 오케이 한 번 해볼게요. we stop from here. fall on your wave. 눈깔 새 깔아 끼어린 무대 위. yeah. 숨 쉬듯 까모래. yeah. 중간을 못하지. yeah. 한 번 들어볼게요. 형 이거 keep 하고 아까 keep 해놓고 한 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먼저 알겠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전투력 좀 올릴게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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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stop from here. fall on your wave. 눈깔 새 깔아 끼어린 무대 위. yeah. 숨 쉬듯 까모래. yeah. 어중간을 못하지. yeah. 까놓고 솔직히 정세는 아냐. 가만히 난 못해. 좀 올라왔죠? 오케이 오케이 이거 keep 하고. 나머지 keep 다 지워주세요. 이거 keep 하고 해볼게요. 몇 번. we stop from here. fall on your wave. 눈깔 새 깔아 끼어린 무대 위. yeah. 숨 쉬듯 까모래. 하나 더 할게요. yeah. 어중간을 못하지. yeah. 까놓고 솔직히 정세는 아냐. 가만히 난 못샴. 하나씩 들어볼게요. 3번을 쓰고요. 미스터 프롬 히어를 1번을 쓰고 눈깔 새 깔아 끼어만 2번을 써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형 이게 우리 무대 위. yeah. 뛰는 게 낫나? 아니면 무대 위. yeah. 가 낫나? 중간중간 저런 뭔가 이 그 약간 끼들을 좀 부려볼까? yeah. fall on your wave. 눈깔 새 깔아 끼어린 무대 위. 아 죄송해요. oh. 눈깔 새 깔아 끼어린 무대 위. yeah. 숨 쉬듯 까모래. yeah. 중간은 못하지. yeah. 까놓고 솔직히 정세는 아냐. 가만히 난 못샴. 가라 꼈때 진짜 가놨네. 뭐가? 좋은데요? 저 세계도를 찍고 바라기 짐. 프로야 쭉 모. 신상들 타모 테크 힉. 나라 인천 원. 공화 패션. 그건 왜 위. 미치. 조금씩. 시간이 있음. 난 밀린. 잠을 다시 할게요. 한번 들어볼게요. 신사부터. 형 그. 신사부터 조금씩까지. 그냥 킵 해놓을게요. 저 세계도를 찍고 바라기 짐. 프로야 쭉 모. 신상들 타모 테크 힉. 나라 인천 원. 공화 패션. 그건 왜 위. 미치. 조금씩. 시간이 있음. 난 밀린. 잠을 다시. 아이씨. 아이씨. 이거 앞에. 앞에 잘했다. 앞에 킵할게요. 이거 인천 원까지 킵할게요. 오예 오예 오예. 오예. 북르. 이것만 잘하면 돼. 북르. 가볼게요. 들어볼게요 하나씩 들어볼게요 형 이거 지금 방금 거 공항패션부터 조금씩까지 한번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풀로 들었을 때 2번 있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뭐가 나요? 키 빼놓고 뒤에 거 한번 해볼게 형 이거 가이드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떻게 이렇게 여유롭게 해 점심 위 밑이 점심 휙나나 인추 원 공항패셍 금방 위 밑이 점심 시간이 있으면 린저 무차지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잠깐만요 한번만 나갈게요 Let's go! Let's go again! We can do it! We can do it! We can do i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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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할게요! Motion! 점심이랑 자야지만 더블링 하나씩만 할게요 점심! 자지! 좋습니다 좋아요 형 근데 성화 거 쭉 들어볼게요 애들이 추가할 거 있으면 지금 추가하고 갈게 오 멋있는데? 오 멋있는데? 오 좋은데? 앞에서 막 발광하고 성화가 얘 얘 하니까 멋있다 말은 내가 더 많이 하고 멋있는 건 성화가 하는 느낌인데? 하트 바꿀까? 가져갈까? 아 진짜 이 지금 성화 랩을 듣는데 호텔에서 내가 그 32마디 쓰는 그 모습이 지금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눈물이 날 거 같아 아 성화 게 잘 나온 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내 거보다? 어휴 나 진짜 이거 악몽 꿨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성화 랩이랑 내 랩을 한 번에 32마디를 쓴 거란 말이에요 하트 아 이렇게 해봅시다 야! 하늘 보고 자란 놈 이젠 하늘에서 살아 해결을 하지 의식조 GPS 때 건명 가니발은 캐리어에 따라 You can be busy too 아 뭔가 괜찮은데 뭐가 좀 아쉽고 막 이러지? 그냥 난 편안 없는 수출 형 이젠 하늘에서 살아만 찍어볼게요 여기서 살아요 주처 없는 숫장 강남 팔 없는 숫인 넌 데려 즐겨 애들리프 하나씩 한 번 갈게요 들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다시 이거 다시 해볼게요 파이 파이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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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성화 거부터 한 번 들어볼게요 오케이 왓시 어웨이 오 맥이 웨이 나 형 이거 메인에 하나 더 주세요 왓시 어웨이 오 맥이 웨이 나 왓시 어 네 왓시 어웨이 오디오 톤을 한 번 끄고 들어봐도 될까요? 형님 그리고 제 더빙을 좀 키워주시고 메인 지금보다 한 5db 정도 더 줄여주세요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네 할게요 여우 엄마의 베티 그 한마디만 충분했는데 now 왜 형 더빙 똑같은 거로 일단 다른 톤으로 몇 개만 더 할게요 왓시 어웨이 오 맥주 후 오른쪽 앞에 첫 줄만 다시 할게요 왓시 어웨이 다시 할게요 왓시 어웨이 네 아 괜찮네요 좋아요. 그리고 가상 하나 할게요. 워시오웨이 오메큐브레인 나우 워시오웨이 저음으로 하나 할게요. 워시오웨이 오메큐브레인 나우 워시오웨이 오메큐브레인 나우 두 번째 워시오웨이 오메큐브레인 나우 그거 첫 번째 걸로 복붙해서 넣어주셨어요? 아, 세 번째 거. 1, 3, 복붙해주세요. 네, 1번에 3번으로. 그렇게 부탁해요. 형, 조금 들어볼게요.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볼륨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워우! 레츠고! 저거 할께요. 푸꾸. 하아아아 이거부터 할게요. 하아아아 네, 이거다. 하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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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볼게요. 네, 이거다. 와아아아 와아아아 네, 이거 분이 도착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